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하이피 트위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현무 씨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낯설고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 제석이 형님, 정규 형님 뭐 앞에서 제가 대상을 받는다는 게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고향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빨리 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전현무 씨, 앞으로도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선배님의 일주일에 감성되네요. 오늘 특집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오늘 특집은 지난번에 랜선 남친 저희가 좀 했었죠. 오늘 랜선 남친 특집에 이어서 랜선 여친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콜라병 몸매의 원조죠. 시크함과 사양스러움이 공존하는 예능 무뚝입니다.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한몰리, 하른자! 하른자예요? 예능 무뚝입니다. 예능 무뚝입니다. 예전에는 부탁해야 할까 말까인데 부탁도 안 했는데. 이젠 부탁도 안 했는데 해주시네. 이제 알아서 할 때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젠 좀 알아서 해줄 때가 됐어요. 우리 하늘경 씨에 이어서 요새 산채라는 매력으로 사랑받는 개그 얼짱 TV도 썸타기 특히 썸타기 국민소녀 김재민 김재민 패셔니스타 김재민 씨입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소개할 수 있다니요. 한꺼번에 올라오셨군요. 국내에서 가장 핫한 최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최연 두 분이 나오세요? 네 최연 두 분이에요. 먼저 청순 최연부터 만나볼까요? 수지의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든득한 다이아의 정채연! 최연, 정채연! 정채연 씨! 정채연! 정채연 씨! 정채연 씨! 자꾸만 해요. 아 나 정채연 씨 아 정채연 씨 영혼을 갖고 싶어 아니, 진짜. 채연 씨. 아니, 뭐야. 아니,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정채연 씨.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정채연 씨. 아니,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아이, 진짜.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아니, 정채연 씨. 아니, 정채연 씨. 아니, 우리가 예능인데 너무 이게 무슨 무대처럼 지금 주변 상황에 전혀 신경을 안쓸 것 같은데. 야, 그럼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굳이 돌아가야겠다. 네, 다음은 섹시채연입니다. 섹시채연! 맞다, 맞다. 잠깐만. 여기에서.. 시원시채연 씨.. 아, 시원시채연 씨. 와, 역시. 아, 역시. 역시. 여기에서 살아있어. 여운이 있어, 여운이 있어. 여기로 진짜. 그러니까 주변을. 나를 좀 부숴봐야 돼, 너무. 아니 우리 저 원조 체윤는. 그래도 무대를 하면서 주변을 좀 보네. 정채현은 보진 않아요. 인간비가 있잖아. 인간비가 있네. 이 두 분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어떻게 불러주실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냥 그쪽은 진숙이라고 부를게요. 아 본명 진숙이네. 같은 체험으로 나왔는데 그런 의미가 좀 없잖아요. 여기가 개명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내부.